진호야 진호 진호야 진호 응 진호 나 지금 오늘 안 보인지 9일 됐는데 계속 갇혀 있었어? 진호야 진호야 진호았다 먹자 그렇게 먹어 이거 꺼내서 먹어 아휴 배고팠겠네 지금 몇술째야 9일째인데 그래도 내 목소리 듣고 어떻게 여기 갇혀 내 목소리 듣고서는 나를 부르네 그래 그래 리노 너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 리노야 저거 먹어 너 지금 8일동안 갇혀 있었어? 리노야 거기 무서워서 들어갔어? 리노야 그거 열어갖고 먹어 리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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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누가 들어갔지? 푸아가 들어간 것 같은데. 푸아가 안 보이네. 푸아 데리고 와. 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리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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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와있어. 이제 여기 해놨어. 응? 우리 장금이.